딱 봐도 알레르기 비염의 점막인데 본인이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찌나사TV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많지만 아직도 완치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완치법이 아직 없다는 거죠 환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용하여 검증이 되지 않는 약, 의료기구를 비싸게 파는 광고들을 보고 어이가 없었던 적이 많아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알레르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해피 방법과 알레르기 검사 전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항원에 대해 불필요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꽃가루는 전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으며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진드기와 함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콧물, 재채기, 가려움 증상이 가장 흔한데 안타깝게도 알레르기 비염을 완치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치된 것처럼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면역시스템 오작동을 유발시키는 원인 즉 항원만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약 없이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요법 또는 환경요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닭고기에 알레르기가 있던 어떤 환자는 평생 즐겨 먹던 치킨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비염약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피한다면 알레르기 비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80%가 진먼지 진드기에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양탄자나 두꺼운 커튼, 천으로 된 소파, 담요 등은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진드기 방지 침구를 사용하며 실내 온도는 20도 이하 또는 45% 이하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2주에 한 번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침구류를 세탁하게 되면 진먼지 진드기 예방에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 검사는 피부에 알레르기 항원들을 발라서 반응이 생기는지 유무를 알아보는 피부 단자 검사입니다 내시경으로 코 점막을 보면 딱 봐도 알레르기 비염의 점막인데 본인이 알레르기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레르기 검사를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안 될 경우 본인이 알레르기가 없다고 착각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비염약물을 복용 중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알레르기 항원 결과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려고 결심하는 분들은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비염약을 5일 정도는 중단한 다음에 검사를 받도록 하세요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투약 중에도 검사가 가능한 마스트 검사나 피검사를 시행합니다 40종에서 60종에 대한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시행하고 원인 항원이 무엇인지 밝혀내면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안 키우는 게 알레르기 치료에 가장 좋지만 이미 애완동물에 정이 들어있는 경우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애완동물의 털도 항원으로 작용하지만 털뿐만 아니라 상피, 타액, 소변 등에도 항원이 묻어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항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크기가 아주 작아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공기에 떠다니고 환기가 잘 안 될 때는 더 오래 남아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비행항원들이 계속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 코 속 점막이나 눈 속 점막을 자꾸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세 입자를 걸러주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H13 이상의 필터를 헤파필터라고 하는데 헤파필터 공기청정기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안 키울 수가 없다면 적어도 내 건강을 위해서 반려동물은 침실에는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 검사 결과에서 한두 가지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이 나타나면 회피요법만 잘 지켜도 증상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항원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비염약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장기적인 치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염약을 먹으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독한 약은 아닌지 오래 먹으면 해롭진 않은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염 치료에 근간이 되는 항스타민제는 개발된 지 오래되어 안정성이 그 어느 약보다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통제, 해열제보다 10배, 20배나 안전한 약이니 몸 생각해서 비염약을 아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말한 알레르기 회피요법을 잘 지키면서 생리식염수 코 세척을 통해 코 점막에 묻어있는 항원들을 제거하고 코 스프레이를 꾸준히 써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 스프레이를 꾸준히 써야 하는 이유는 코 스프레이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약물 치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비염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면역치료가 있는데 치료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걸리기 때문에 아주 심하신 분들 아니면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들이 현재 여러 연구와 논문들로 효과가 입증된 알레르기 치료법입니다 다른 새로운 약제나 의료기기들은 정확한 데이터 및 임상 결과가 쌓이기 전까지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 시간에 우리 집 습도는 어떤지 공기청정기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천으로 된 쇼파는 없는지 회피요법에 조금 더 신경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이 더 발전해서 알레르기가 하루빨리 완치되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 台湾 한글자막 by 한효정